아 너무 잘 먹었거든 아 이거 더 잘 먹었대나? 진짜 나 보고 산 좀 빠진 것 같은데. 나 니 키울 수 없는 거? 어? 보리냐? 야 나 맛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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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할로윗시오 신부 물이 아주 좋게 잘 지었네요 안에는 지연번엔 안쓰고 있어요 나는 손이 찌르시면 안쪽에 주셨어요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은 양념에서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네, 여기서 대체 finan지 Dyke 다니었대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자선음악회 시작 많은 분들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앙병 옆에 아 우리 앉으셔도 되는데요 이야 드디어 음악회장입니다 쭉쭉쭉 이렇게 돌려 있네 1분 5시 부터 1분 5시 부터 1분 5시 부터 2분 5시 부터 이야 암벽 여기가 체육관이거든요 잘 만들어졌네 시청자 2분 5시 부터 2분 5시 부터 3분 5시 부터 3분 6시 부터 아, 기세라 좋네 아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